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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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자 간다 간다 여기 움직여 자 자 간다 간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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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해봐 어허 조심 조심 넘어져도 한 마리 어허 오빠 최고에요 괜찮았어 그만잡아 두드러줘 두드러줘 아까도 뭐 무기는 또 따라와요 아까도 됐어 이겼어요 형이 이겼다 이겼어 한 마리 또 여기 두드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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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너는 여전이처럼 발견해 저렇게 조용해지는구나 너는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? 얼마만에 그랬어? 얼마만에 저런 게 다 먹을 것처럼 되어있어 근데 한 스텝째 정도 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이거 먹어도 돼요? 안 돼요? 그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오자마자 펠리칸 보고 먹어도 돼요? 안 특산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좋아하잖아요 그치 배가 더 고프니까 형님은 비위 좋으시죠? 아무거나 잘 드시죠? 비위가 좋다고 생각했거든? 직접 보고 원재료를 보면서 먹을 생각을 하니까 좀 다른 느낌이네 아까 네가 이거 하나를 먹는다고 얘기하는 건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? 처음에는 난 잘했어 이거는 뭐 진짜로 오프다 레코드가 될 수도 있지만 리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정말 배고파가지고 네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근데 있다 보면 다 환경에 좋은 참 그거 나 어떨까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을 막 먹고 아직까지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 기호에 맞는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걱정 어떡하지? 어떻게 먹지? 방송이 아닌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는 곳 정글 처음부터 익숙해지기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진정한 병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 운동은 바람막이 없어도 되고? 네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수분이죠 그럼 코코넛을 따여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보증 어서 주실래요? 경대 계속들 좋은 운동이 이렇게 그렇게 괴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는 굉장히 하다 탁 붙잖아요. 그게 아니고 딱 벌써 물고 있어요. 그리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가잖아요. 흔들고 가는데 여기에 붙어요. 잠깐 서 있지를 못하겠어요. 정말 모기가 너무 세요. 그럼 모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아우 악마야. 아우 악마야.